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풍만이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다 잘 보셨지요? 지금은 아마도 기말고사가 끝난 풍만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창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풍만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right now, give me the summer vacation! 벌써부터 여름방학을 즐길 생각에 들떠있는 풍만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름방학을 기회로 잡기 위해서 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캐스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고1, 첫 여름방학 2학기! 인사를 위한 노하우! 유치해요, 알아요. 알아봅니다. 인사 마이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선생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선 언니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처음으로 맞는 여름방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사실 좀 이게 뭐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막 대입을 위해서 자, 뭔가를 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뭔가 지난 중학교 시절의 여름방학보다는 조금만 더 알차게 보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한 학기 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시기도 쉽고, 그치? 또 시간은 짧고 막상 공부를 하자니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고등학교 첫 여름방학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얘들아, 잘 생각해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능이 끝나고 그 겨울방학을 제외하고는요 고등학교 때의 방학은 총 몇 번이게? 다섯 번이에요. 그 중 여름방학은 세 번 겨울방학은 두 번 그 여름방학 세 번 중에서 곧 우리는 한 번을 맞이하고 계획 없이 지나면 흐지부지 지나갈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름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제대로 알아보고요.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무리한 계획 무리한 계획은 더운 여름을 좀 더 덥게 그리고 더 지치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실천이 가능하면서 여름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계획을 잡잖아, 그치? 계획을 잡으면 시간별로 잡는 건가 있어요? 뭐 6시에 기상해서 7시까지 공부 7시까지 8시까지 아침 식사 이런 거 시간별로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이걸 또 못 지켜 못 지키면 또 괜히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막 자괴감도 빠지고 막 의욕도 잃고 그러니까 우리 풍만이들은요 매일매일 해야 할 것과 월수금에 해야 될 것 주 이틀에 해야 될 것 주말에 할 것 이런 것들을 꼭 정해서 만약 그날에 할 일을 다 했다 그럼 당연히 과감히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계획을 잡고 실천하고 실천함에 따라서 나에게 주는 선물로 충분한 휴식을 준다면 훨씬 더 성취감도 높아지죠. 자 그럼 통학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장풍이가 통학과학은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대입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대입 이제 우리 풍만이들은요 대입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져야 돼요. 괜히 대입이라는 말 수능이라는 말 내신이라는 말 괜히 두렵고 피해할 용어 같아서 거부감을 느끼지 말고 자 우선 얘들아 대입은요 크게 뭐 수시와 정시로 구분할 수 있지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등 뭐 다양한 전형들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형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신 교과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도움이 되죠. 자 장풍이가 과학을 가리키니까 과학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면 통학과학은요 이수 단위가 구경수 즉 주요 과목과 같은 8단위입니다. 이 단위수가 큰 과목일수록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지. 만약 1학기 때 통학과학 성적이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 2학기 때 성적을 좀 더 만회할 수 있도록 통학과학을 꼼꼼히 공부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통학과학 내용을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그냥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쑥 훑어 지나가고 그지?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름방학은 매우 짧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1학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면 그냥 얼마 보지도 않고 여름방학이 확 끝이 나버리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풀어봤던 문제집 예를 들어서 너만 봐 있죠. 너만 봐 너만 봐 같은 교재의 문제 부분을 다시 풀어보면서 1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요. 파악이 끝났다면 그 문제들을 위주로 틀린 문제를 위주로 개념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너만 봐 중단원 개념 그런 개념을 체크할 때 빈칸 넣기가 있지요. 그 빈칸을 채워보면서 중단원 개념 체크 부분 그 빈칸을 채워보면서 개념이 정리가 되었는지 한 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통학과 모의고사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9월에 모의고사를 실시하거든요. 그 9월에 볼 모의고사 대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1학기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을 좀 했다면 반성을 했다면 이젠 좀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면 곧 고2가 되죠. 이 고2 때 배울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지 않는 풍마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공계 이과정에서 선택했고 이공계 계열의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물 화 생 지 중에 일부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1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통학과학이 이 앞으로의 교과 과목 선택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통학과학이 고2 그리고 고3 때 배울 우리가 물리학이라던가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기본이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통학과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구 시스템 그 지구 시스템은 지구과학 1의 직권의 변동 단원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야. 즉 고1 때 물화생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 통학과학을 복습하면서 내가 어떤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내가 이 과목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은 파악해야 되겠죠. 또한 통학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선택과목의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용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면 고2 고3 때 선택과목을 배우는 데 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를 꼭 파악해 주시고 교과 과목의 선택의 기준인 이 통학과학을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첫 번째 여름 방학입니다. 신나지요? 뜨거운 태양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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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도 하고 싶고 가자 피서지로 그런데 우리가 여름 방학은요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약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고1 2학기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여름 방학 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 멋진 풍만이들이 되어주실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습니다. 굳지야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